안녕하세요 그님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무엇을 해볼 것이냐 바로 윈도우 10 시동 복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검은 화면으로 부트 디바이스에 일어나 하면서 이제 부팅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시스템 부팅 파티션인 MBR 파티션이 깨져가지고 부팅이 안되는건데 이게 깨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뭐 스스디랑 하드디스크랑 동시에 연결한 상태로 윈도우를 설치했는데 하드디스크를 뺐는데 부팅이 안된다던가 아니면 뭐 프로그램 OS 오류일 수도 있고 컴퓨터 오류일 수도 있어요 여러가지 원인은 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만약 부팅이 안된다 하면 이제 윈도우 설치 USB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 복구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동 복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시동 복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필요한 준비물은 윈도우 설치 USB가 필요해요 윈도우 설치 USB 만드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링크에다가 달아 둘테니 참고하시면 되구요 일단 윈도우 설치 USB를 컴퓨터에 꽂아줍시다 저같은 경우에 일단 이 녹화를 하기 위해서 가상으로 가상 컴퓨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설정해서 드라이브에다가 윈도우 ISO를 넣어줬어요 이미지 파일을 그리고 뭐 보통 컴퓨터에서는 저같은 경우는 엔터인데 보통 컴퓨터에서는 이제 막 바이오스 들어가서 컴퓨터 컴퓨터에 부팅 순서를 정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USB로 그거는 또 그것도 그 아까 그 오른쪽 위에 있던 링크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구요 여기서는 그렇게 막 정확하게는 설명 안해드릴게요 여기서는 일단 패스 할게요 일단 이렇게 윈도우 설치 화면이 뜨면 다음 누릅시다 컴퓨터 복구 눌러서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 그래서 시동 복구가 있어요 시동 복구로 들어가서 윈도우 10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PC를 진단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복구했다고 복구하면 복구했다고 이렇게 여기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시스템 종료해서 다시 키면은 컴퓨터가 자동에 자동으로 복구가 돼가지고 잘 부팅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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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